디펙트가... 9개 타락 마련네 편향... 무감감 PC로 보는 사람은 우측 상단의 덱 누르면 현재 덱 나옴 뭐? 이미 알고 있었다고? 뭐? 어쩌라구요? 뭐? 어, 폭풍이다 뭐? 역시 폭풍 세마당 나오면 이기지 않을까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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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란 사혈 대법 광란 사혈 대법 해결은 좀 심판당함 연극 킹짱저 광란 사혈 대법 이 애도 문젠다 위의 광란 사혈 대법 광란 또 광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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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그걸 죽이면 어떡하냐 포션 먹어야 되는데 탄식 타랑 타랑 나 오메 올축 끝난 거기네 타랑 곤충 박채 왜 피도야 약간 타랑만 게임이긴 한데 지금 안녕하세요 턱 음.. 똥충이 떴어야 되는데 아! 강하다 제불 알파 알파? 알 알파 저열 코스트 가지라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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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 지울 것 딱히 없는데 나도 도자기가 이제 피하자 이제 피하자는 좋다 폭풍 하나 더 나와도 엄청 쎄 것 같은데 피 포션 어? 사기야 뭐지? 버그인가? 강화까지 해서 주는데 너무 노골적인 아니 미라손에다가 피 포션을 또 줘? 아니 손 넘네 으악 아니 알쑤 먹긴 먹어야 돼 왜이렇게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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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파괴광서 먹었지? 파괴광서 파괴광서 진짜 개술 못나요 방열판 미라손 포식도 괜찮았겠다 지나치게 강해졌는데 이제 포션 벨트도 걸을 게 없네 무작위 두 장을 강화합니다 강화 계좌를 들어갑니다 포션 벨트도 걸어갑니다 포션 벨트 포션 벨트 포션 벨트 포션 벨트 포션 벨트 아 진짜 말이 안 돼 타락 타락을 잘못 말씀하셨군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잔혹성 나왔을 때 조금 짜증났어 오 타락이다 2번 턴에 잡지 않을까? 와 이야 너무 강해 자동 인형 10마리도 잡을 수 있는것like 락은 아 무적 다 필요 없지 않나? 포식 왕관 먹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세 장 먹자 딸기 어 럭키 무적 세 장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풀렸지 이렇게 쉽게 풀릴만한 미션은 아니었나 그래도 카카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카카 카카나 달팽이 같은거 위험하지 않나 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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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팽이 심장 지금 다 쉬운 상황은 아니긴 한데 체력 잘 올려놔야겠죠? 산막에서 저거 강호하는 것도 좀 그러네요 장법 방어도 없는 카드가 없는데 규수 내 항공 사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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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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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좀 힘든가 봐. 힘들진 않겠네. 일제사결. 한 달밖에 없습니다. 전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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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타락 2장은 필요 없거든요 현실 지배까지도 아니 막 퍼주네 이렇게 막 퍼주면 뭐가 남나요 유적을 암습니다 산폭풍 어 11스택이 안되네 포장 계약 쓸까 이런 응 내 턴 퍼져봐 아 좋다 없냐 한 대 맞지 뭐 전타에 독발력이 내려가는거 좀 이상하네 썬독 번개를 맞았는데 독이 걸린다 하하 나는 고양이를 더 좋아해 배달원이 진대 고양이를 좋아한다니 상도덕도 없다 상도덕도 없다 눈 헤얼 퀴기 아니 포식은 이제 필요없어 아니 이거 수비 안되는데 왜 클리어가 98% 내 포인트 아니면 턴기 체력이 많아서 요정 띄우고 하면은 되긴 되려나 모르겠다 어떻게 알아 될지 안될지 해봐야 될지 어 앗 어 아 음 아 아 아 아 인공물 주었습니다 이제 취향 면역이다 와.. 하.. 주작 근데 타락 놓는게 맞나? 아이 뭐 가죽 타락이 뭐 기대치는 제일 높겠지 숟가락 있네 음.. 타격을 타격용 인형으로 바꾸고 뭐야 저거 이중 타격 먹으면 졸라 쎄겠네 타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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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과연 폴아우 타격 깼다 깼어 아 근데 숟가락이네 변수 모임 어 찬상 수고 자상까지도 쓰면은 되지 잔상까지도 쓰면은 되지 가지가 자꾸 변수를 없애는데 아니 잔상 하나 더 났으면 진짜 진짜 끝났지 이제 백포인 흠 아니 이잔상이면 지를 방법이 없다 체력이 127에 요정도 있는데 사실이 없어졌던 질자신이 아 아 아니지 이거 맞지 아 이건 아닌데 아이 됐다 저 타번더 쓰려면은 버프가 너무 많아서 신장 체력가까지 가겠어 타울랑말랑 심장색 불편 심장색 불편 전타는 한 번 더 없어야되지 않겠어요 됐다 한 번 더 없을 수 있겠다 음 죽일 뻔했네 뭐지? 그렇게 쉬운 미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겁나 잘 풀렸네 아니 다양성인데 어떻게 폭풍을 세게 다 먹고 방열판도 먹지? 이거 아니 어떻게 위로 정상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바보다 미션 성공 백소 모래시계 추가 방속밖에 모르는 바보 쓸더스1300시간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부르네요 배가 불렀구만 30분